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살 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서밋에 살리는 제한적 집중 따라합니다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란 말은 뭐냐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게 제한적 집중이고요 쓸데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따라합니다 이번 주는 따라해요 이번 주는 제한적 집중입니다 다른 것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제한적 집중이 오늘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작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 반대로 말하면 내 영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영을 살리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 있어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오늘 나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소리 혹은 낙심되는 상황들 환경들 있어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맞아요 그 말씀만 뭐라 했죠 생각과 마음에 담아요 내 생각과 마음에 뭘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을 담으면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죠? 나의 어디로 연결되죠? 네 영혼에 그 말씀이 담겨요 그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죠? 영혼 보좌와 소통되죠 보좌와 소통되면 뭐가 소통될까요? 지옥하고 소통된다 했죠 종이 한 장 차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보금, 피 언약 붙잡는 순간 제한이 넘어가요 패스 오벌 된다 하죠 피 조금 발랐든 피 조금 발랐든 피 많이 발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피 붙잡기만 하면 뭐가 넘어가요? 제양이 넘어가리라 찬송가 있죠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뭐 볼 때 제양이 넘어간다고요? 피 그리스도 언약 내가 오늘 붙잡을 때 내 영이 삽니다 종이 한 장 차예요 뭔가 열심히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뭐 온다고요? 한계가 온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한계가 딱 오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된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안 돼요 서울대 갔는데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집 샀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포기가 온다 한계가 오고 포기와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오직 하나의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담으면 자연적으로 밑에 거는 살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랩몬드들 말씀을 내가 오늘 보고 내가 보금선구를 쓰고 기도수첩 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찬양하기만 해도 무슨 축복임해요? 보좌의 축복임한다고 아까 했죠 그래서 모든 곳에 뭐가 임할까요? 내 몸에도 내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덮었는데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피 발랐는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했죠? 로마서 16장 20절 혹시 이 성경구절 기억난다 영어로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이번 주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계속 영어 성경구절 이거 계속 생각나는 기도할 때마다 자 다시 이거 저기 대학생 그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언니 로마서 신경장 20절 영어로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자 해봅니다 시작 The God of peace 그 다음 뭐죠? will soon 사단을 상하게 한다 박살낸다 crush Satan under your feet 완전 사단을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할게요 여기 나와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한국말로 시작 안보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전도사님 보세요 적는 거는 안 적어도 돼 전도사님 보고 따라합니다 남자들 전도사님 좀 봐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한국말로 했죠 자 영어로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이몬 피터 앤서 여기까지 외웁니다 시작 사이몬 피터 앤서 다시 시작 사이몬 피터 앤서 다시 시작 사이몬 피터 앤서 아 너무 잘하죠 그 다음 합니다 You are the Christ 오케이 너무 잘하죠 자 앞에 거부터 이까지 합니다 시작 사이몬 피터 앤서 You are the Christ 여기까지 외웠죠 다시 시작 사이몬 피터 앤서 You are the Christ 그 다음 뭐죠 따라합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잘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영문과 나오셨나요 자 자 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쉽죠 이거 하나 외우고 있잖아요 메시지 우리 통영어로 들을 때 그 성경구절 영어가 막 들려요 그게 영어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이몬 피터 앤서 사이몬 사이몬 피터 앤서 유 알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업 더 리빙 갓 아 진짜 잘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사이몬 피터 앤서 유 알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업 더 리빙 갓 이거 한 구절만 외우고 있어도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거 한 구절만 외우고 있어도 알겠죠 다시 시작 사이몬 피터 앤서 유 알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업 더 리빙 갓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계속 고백 생각과 마음에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영어로 했잖아요 기억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기억나요 근데 움직일 때 또 기억나요 그게 뭐냐 각인이에요 그게 뭐냐 24시에요 계속 생각나는 거 있죠 The God of peace real soon cross Satan under your feet 계속 생각나는 거에요 신발 신는데 신발 보면서도 under your feet 생각나는 거에요 신발 보면서도 혹시 학교 가서 시몬이라는 친구 있으면 또 생각나겠죠 시몬이라는 친구 있으면 생각날 거에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자 방금 중요한 거 했고요 요거 가지고 계속 합니다 자 서론에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종이 나와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았다랍니다 보았더라 따라합니다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아까 장롱이 얘기하셨던 왓치타월 얘기하셨죠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누리면 되는데요 뭘 누리냐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심어두셨어요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셨어요 이 사실을 본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본 거죠 따라합니다 보았더라 본 거예요 영어로 하면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안 하면 뭐 충만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귀신 충만하겠죠 그게 지난주 기도수첩에 내 비림 충만하겠죠 그 다음 뭐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 안에 두셨죠 요거를 계속 누립니다 내가 누리는데 내 영이 사는데 보았더라 왕이 친구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와 하나의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한계가 없는 제한적 집중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한계가 없죠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보호자를 향하는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면 뭐가 임해요 시공간 초월에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장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뭐죠 선교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에 시공간 초월에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살아나요 2, 3, 7의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피아노 치고 있는 피아노가 2, 3, 7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겨두신 것 하나님이 내게 심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심겨두신 것 그게 뭐죠 아까 했죠 하나님의 형사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 농산의 축복을 두셨어요 이거를 어디 두셨다고 했죠 내 안에 내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신 거 확인하면 돼요 내 안에 다 두셨거든요 담아두신 거 오늘 예배를 통해 찾고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내 안에 두셨거든요 그걸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돼요 무슨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 모든 사람들은 세부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완전 사단에 종로를 타고 사단 끌려다녀요 사단 심부름하고 사단 끌려다닙니다 재앙이 오면 엄청 불안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삼실의 빛 몰라요 하나님의 형사 생기 에덴 농산의 축복 불신자들 알아요 몰라요 근데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믿는 신자인데 계속 다른 걸 해 제한적 집중 안 하고 다른 걸 해요 이 사람들 뭐죠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뭘 통해서 내 거 나 중심 내 뜻대로 내 자리 내 위치 내 고집 내 생각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할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하죠 아이 나 그만둡니다 학교 안 가요 선생님 바꿔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학원도 바꾸죠 나 그 다음 뭐죠 물질 성공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돈 돈 때문에 시기 질투 자꾸 공격해요 뭘 하니깐 뭘 하니깐 하나님이 보좌 시공간 237 다 주셨는데 내 안에 주셨는데 다른 걸 계속 하니까 근데 24 하는 사람 있다 그랬어요 24 뭘로 24 해요 하나님 주신 보좌 시공간 237의 빛 가지고 237 하는 사람 통해서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사람 이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혹시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 안 했다 난 불신자다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까지 산다 여러 가지 있는데 불신자는 아니겠죠 근데 뭐하죠 다른 걸 계속해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따라합니다 이번 주에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 24시로 제한적 집중으로 다 살아나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게 딱 세팅이 된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근데 앞에 뭐가 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는 더 많이 하고 왜 나는 왜 안 돼 어 너는 왜 그 친구랑 놀고 나는 놀면 안 돼 어 나는 영어 100점 맞았는데 너는 영어 80점이가 나는 이번에 수학 60점 맞았는데 그게 계속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발견한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전무후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교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친구랑 안 놀아도 되는 답이 있어 난 답을 얻었어 자 1번 뭐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이 뭐가 된다고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근데 따라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번 필리핀 집회였는데요 실패했는데 사람도 손가락질하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왕따당하면 실패한 겁니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거 뒤집기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만약에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면 우리가 쉽게 안 된다 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라 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왜 시비거노 왜 시비하노 하나님 앞에 시비건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2, 3, 7 나라 5천 종족에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그렇죠 두 번째 실패도 하나님의 뜻 성공도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 사람이 왕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영에 감동 9가지가 세팅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주에 영을 살리는 것을 선택해요 선택하는 거는 누가 하죠 자 엄마가 내 모든 스케줄과 모든 걸 선택해 준다 손들어 봅니다 심지어 내가 머리띠 하는 거 옷 입는 거 엄마가 선택해 준다 없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다 입혀주고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했죠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했죠 그렇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죠 그래서 이번주에 따라합니다 이번주에 나의 영을 살리는 선택을 하자 그걸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된 대로 선택하고 말하고 놉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딱 이 아홉가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는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이먼 피터 앤설드 유암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오프 더 리빙가 자 1분단 시작 1분단 시작 사이먼 피터 앤설드 유암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오프 더 리빙가 오 잘하셨어요 2분단 시작 사이먼 피터 앤설드 유암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오프 더 리빙가 자 3분단 시작 사이먼 피터 앤설드 유암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오프 림빙가 4분단 시작 사이먼 피터 앤설드 유암 더 크라이스트 더 선 오프 림빙가 원어민이 있는데 안되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미 기도문 서미 기도문 이번 주에 계속 정시예배 드릴 때마다 체크하고요 이 정시예배 드리는 것도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죠 여기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주은아 여기 보여 하면 돼요 이때 보금선구도 쓰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서미 기도문 찾았죠 자 읽을 때 내 영이 살아나죠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기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보자를 향하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가는 곳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읽고 밑에는 반별로 읽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